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은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재롬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ECB 포럼 발언이 있었죠. 발언 자체는 매파즈 우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은 상승했어요. S&P랑 다운은 내렸지만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더 많이 올 수도 있었는데 파월 때문에 상한선이 제한됐다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파월이 오늘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얘기들을 좀 했어요. 처음 나온 얘기들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시장은 결국 안 믿는 거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너 그래봐라. 그런 건데 중요한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파월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화 제한적인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부족했던 것 같다. 그 수준도 부족한 것 같다. 전이랑 말을 좀 바꿨어요. 그 부분 중요하고요. 월간은 이제 글쎄. 뭐 얘기가 맞을까. 그리고 통화 기간이 충분히 제한적이지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건 이제 오늘 상황입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그거 하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요 4대 중앙은행장 나온 거죠.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여기 영국입니다. 베일리, 그 다음에 이제 이시비, 라가르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BOJ 총재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딱 현주소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 정도 더 나온다? 그럼 어디에 나왔을까요? 중국 정도 들어가겠죠. 중국이 뭐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중국이 아니라면 신흥국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한국은행은 아닐 거예요. 인도가 나올 겁니다. 인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금융 쪽에서는 저희 상황, 한국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오늘 보고 좀 많이 아쉽게 했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오늘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키워서 볼게요. 다우가 0.22% 내렸고 S&P 0.04% 거의 비슷하다? 플랫하다고 봐도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지만 어쨌든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0.27% 상승했다. 이제 S&P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그 와중에서도 조금 괜찮았다. 엔비디아는 대중 수출 규제 때문에 1.8% 내렸어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 전반적으로 꾸준히 기술주 중심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얘기는 참고삼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국방장관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사전이 노출이 돼서 당연히 위성이나 이런 거는 러시아 국방부가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노출이 돼서 급하게 계획을 바꿨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크론, 마이크론도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건 참고삼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한 ECB 포럼 무슨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 부분 있죠? 제가 8가지 추려왔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이 강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은 높다. 이는 통화정책이 제한적이지만 충분히 제한적인 건 아닐 수 있다. 제한적이었던 기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도 충분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마도 들어가지만 아마도 충분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매우 가깝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금리 수준이죠. 기준금리 수준인데 충분히 제한적이면 이제 어느 정도 최종금리에 가깝다. 목표점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아마도 충분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니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을 바꿨어요. 제한적이긴 한데 제한적인 것은 충분히 제한적이기보다 한단계 낮은 거잖아요. 제한적이긴 한데 충분히 제한적이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기간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올리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높은 금리를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파월은 부인하지만 일단은 이번에 퍼즐을 한 번 했잖아요. 중단을 6월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7월에 올리게 되면 어쨌든 인상 텀이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두 배로 그 동안은 매번 올렸던 것에 비하면 두 번 한 번씩 올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제한적이 있던 기간을 더 늘리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충분히 매파적인 요인인 겁니다. 말을 바꾸면서 제한적인 기간도 충분하지 않다. 이 말을 한 거는 근래에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건지는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냐 그것까지 제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거의 뭐 새로운 얘기 같다. 근래에 들어본 적이 없다. 제한적인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는 그 정도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파적인 요인이 있다. 두 번째 노동시장이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고 표현했어요. 매우 강하다. 그러면서 한 번씩 건너뛰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연속으로 올리는 거 배제하지 않을 거야. 연속으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가지 세 가지 뭐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연속으로 올리는 걸 배제하지 않겠다. 이건 시장에서 사실은 그동안 스킵 그러니까 한 번 건너서 한 번씩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인식들이 많이 굳어지니까 그걸 좀 배제하면서 야 너 내가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 너네도 모를 텐데 이렇게 나오면서 좀 긴축적인 쪽으로 많이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야 상황이 안 좋으면 연속 올릴 수도 있어. 그냥 뭐 뛰어뛰어모르는 거 아니야. 7월 아니면 9월에 9월 그 다음이 9월이거든요. 9월 또 올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쪽에 좀 메파적으로 많이 쏠렸었는데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연준에 그걸 보면 그 6월에 나온 경제 전망을 보면 2025년에 한 2.2% 근원 PC 기준으로 간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 한참 오래된 얘기예요. 한참 오래된. 전부터 이제 뭐 2025년에 돼야 근원 인플레 타겟으로 간다는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질문자 진행자가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모르니까 업데이트를 많이 매번 하는 건 아니니까 진행자가 그래서 1년 뒤에 인플레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월이 2025년은 돼야 2%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엄청 새로운 것처럼 그 사람을 봐드렸는데 새로운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자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내나 2%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한동안 높은 금리 제한적인 금리를 한동안 유지하겠네 그렇게 했더니 파월이 일단은 노우라고 했습니다. 노우 노우라고 한 다음에 약간 말을 더듬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한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한적인 건데 필요한 만큼만 할 거야. 이 얘기는 과행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항상 상당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높은 금리 충분히 제한적인 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오랫동안 가져가긴 할 건데 필요한 만큼만 할 거야. 필요한 만큼만 이 필요한 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오고 우리가 2%로 가는 길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얘기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 얘기는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금리 인하 생각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아닌 것 같아. 먼 것 같아. 이거 왜냐. 연준의 경제 전망 있잖아요. 경제 전망을 보면 2024년에 금리 인하 한화로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앞에 세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또 그렇다고 너무 오래 그 전망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할까 봐 약간 다시 한 번 약간 선을 약간 좀 그어준 거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할 거야. 그리고 금리랑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너무 빨리 떨어지면 금리 부분 상황이 달라져 얘기를 해준 거죠. 낙관 논자들 낙관 논자들은 이제 하반기에 인플레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워리의 앞에 부분 얘기했던 거를 조금 상쇄하는 측면이 좀 있다. 그런 부분 그러면서 침체가 침체가 침체 가능성이 뭐 상당한데 전보다는 좀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는 추가 긴축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침체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럼에도 가장 가능성에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전히 경기 연착률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신장에 비해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 보면 노동차가 강하지만 둔하고는 있다. 그런데 그런데 침체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구인건수가 줄고 있으나 실업자의 1.7배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졸트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에 보면 졸트 구인건수 구인건수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가 지금 1.7배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차가 전반적으로 둔하고 있는데 연준이 계속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노동차가 계속 조금씩 둔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구인건수가 많아서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노동차가 둔하고 있으나 파월을 자기가 볼 때도 이 구인건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구인건수를 파월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녀도 중요하게 본다는 게 많이 있었지만 침체로 가는 길목에서 이 구인건수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구인건수를 잘 봐야 되겠죠. 이 구인건수가 확 줄어들면 어?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파월 생각에는 노동시장이 둔하고 있고 추가 긴축을 하면 더 둔하긴 할 텐데 여전히 구인건수가 많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침체 가능성도 줄이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연착률이 가능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다 연결됩니다. 노동, 소비, 인플레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초과저축을 소진하긴 했다. 이 부분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은행 시중균축은 약간 줄어들 수 있으며 이것도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있게 보고 있다. 침체가 가능하지만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런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큐티도 저졸할 이유가 없다. 잘나 말했어요. 지금 기준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큐티 손 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증시 시장도 같이 다루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이 이런 식의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 증시가 많이 오르는데 연중과 싸우는 거 아니냐 지금 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어 아니야 연준의 일과 시장의 일이 달라 연준의 일은 물가 안정을 하는 거고 고용 최대 고용을 하는 거야 뭐 시장 시장은 다른 일을 갖고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전에도 비싼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최근에 더 많이 올랐음에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상반기 뭐 최대 뭐 낯삭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40년 만에 뭐 최대 수익률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어 괜찮아 우리 둘이 하는 일은 달라 연준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긴 하지만 특정 시장 뭐 증시면 증시 이걸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린 더 큰 전반의 금융시장 뭐 금리 장기금리 그 다음에 뭐 크레딧 스프레드 아까 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본다 그래서 증시 상승은 지금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약간의 그런 부담 투자들이 갖고 있던 일부 부담 연준이 증시를 뭐 놔둘까 이렇게 했던 부담은 조금 덜 수 있겠다 7번은 좀 재밌는데 이거는 그냥 핵심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라가르드는 정부 지출을 이제 줄여야 된다 인플레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 파월은 정부 지출은 뭐 최소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의 근본 원인이 아니다 강한 노동시장과 소비가 주요 원인이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를 두둔 했어요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 뭐 둘의 좀 차이가 있겠죠 ECB 같은 경우엔 에너지 뭐 관련 지원들도 좀 많이 했었고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한국도 그 사이에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액 라가르드가 금리인상 가능성 높다 포즈 계약은 없다 그냥 했다는 거 자 이제 나머지 이걸 좀 빠른빨게 한번 볼게요 제한적이라는 거 근데 이제 말 바꿨다는 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면 7월에 0.25%포인트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제 파월 발언 뒤에 7월 금리인상 80%를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지금 79%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어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예 80% 가기도 했었다 파월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더 제한적인 게 오고 있다 연속 금리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예 어쨌든 7월만 반영이 됐고요 그 뒤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7월은 조금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9월 보시면 9월에도 뭐 어쨌든 5.25에서 5.50 그러니까 7월에 0.25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9월에도 동결 11월도 5.25에서 5.50가 가장 많죠 11월도 동결 마지막으로 12월 볼게요 12월도 5.25에서 5.50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12월도 동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뱅코브 아메리카가 7월과 9월 금리를 두 번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건너뛰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오늘 파월이 얘기한 걸 보면 뱅코브 아메리카 맥을 같이 하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건 많았구나 그런 행사가 가능하고요 오늘 로저 퍼거스는 내년 초까지 3번도 올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 초에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다 합리적인 예측이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시장은 고지고때로 듣지 않았죠 오늘 어쨌든 증시가 낮상 상상한 것도 그렇고요 패드워치도 금리선문시장도 7월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 설명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한 부류는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간다 다른 쪽은 침체가 오면 어차피 물가는 떨어질 거고 금리는 못 올릴 거다 이렇게 보는 쪽 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쪽 다른 쪽은 침체가 오면서 침체가 와서 물가가 급락하고 그러면서 금리상을 할 필요 없다는 쪽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클립랜드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보면 PC는 이제 5월 이번 주에 5월이 나올 차례죠 어쨌든 6월 것도 이제 나와요 빨리 빨리 나오는 거라서 이걸 잘해보면 6월 CPI는 3.2 한번 설명드렸었죠 전년대비 PC도 전년대비 3.23 근원은 4%대 이렇게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 파월이 또 뭐라고 했음에도 그런가 보구만 얘기하고 넘어간 거죠 물가는 빨리 떨어질 것이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하나 있고 다른 쪽은 침체가 올 거여서 금리 인상은 꿈도 못 꾼다고 하는 쪽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의 반응도 약간 제한적이었고 물론 이제 AI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 근데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타격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AI나 전반적인 기술주 투자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 오늘 파월 반영이 아니었으면 더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고요 바이든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기는 침체에 안 올 거다 이 내용은 조금 중요한 게 대통령이 침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책적 의지가 나중에라도 정책적 의지가 상당히 발현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오늘 파월 얘기 들어보면 재정정책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돈 케어 자기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 중요하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있잖아요 침체가 온다고 올 것 같으면 돈을 막 풀 수 있어요 또 자기는 여력 하에 어떻게든 추가로 그래서 침체를 좀 더 막을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의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정책 의지 부분을 고려 항상 하셔야 돼요 정책 의지 올해가 예를 들면 한국이 하반기 뭐 성장률이 매우 안 좋다 예를 들면 안 좋을 것 같다 아 올해 한국은 이제 끝났어 성장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성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응까지 항상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반대쪽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반기에 침체가 와서 금리 이상은 꿈도 못 꾼다는 쪽이 하나 있고 하나 이 과정에서 하나 봐둘게 제이슨 퍼먼이 조금 재미있는 분석을 하나 했습니다 파울이 오늘 통화 정책이 오랫동안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골드만삭스 지수 보면 1년 전부터 지금 수준이었다 이거 다시 위에서 잠깐 보실게요 골드만삭스 금융 이게 현재 수준이거든요 1년 전 지금 온 게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지금이었어 그리고 작년 가을에 피크를 치고 지금 내려왔다 1년 전부터 지금 이 정도로 제한적이었는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파무원이 얘기하는 거는 피크를 찍고 지금 계속 금융시장이 완화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기조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서 파동을 치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지금 완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연준이 완화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금융시장은 결과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그마한 순풍이 있을 수 있다 경제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는 생각보다 좀 더 강할 수도 있고 증시도 좀 더 버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직계체만 하면 다르지만 시카 연방준비은행의 국가금융여권지수 보면 비슷합니다 그 흐름은 비슷해요 이게 이제 0을 넘어가면 긴축이라고 상당히 긴축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2022년부터 쭉 올라가죠 긴축하면서 쭉 올라가다가 가을쯤에 피클을 찍고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그 은행 사태 다음에서 다시 또 긴축이 됐다가 지금 다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오른쪽 끝에 보세요 다시 좀 계속 완화하고 있죠 완화하고 있다 완화하고 있다 그래서 퍼먼은 이 완화기조가 상당히 몇 개월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피클을 찍고 계속 완화기조가 이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순풍이 좀 있어서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가고 증시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목해 캐피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더 오르고 싶어했다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매파적 발언들 때문에 그것들이 일정한 천정 상한선 캡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했고 골드만삭스도 골드만삭스 그 캡이 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앞으로 이제 계속 긴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블랙록의 오늘 부분, 발언 이거 좀 보고서 같이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거시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AI만큼은 좋을 수 있다 이 부분 그래서 메가포스를 AI는 메가포스다 거대한입니다 여기 했다는 거 한번 봐두실 필요 있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제 워세저널이 그 보도를 했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AI 칩 대중 출규제를 할 거다 오늘 엔비디아 CF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규제가 기회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단기 재무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한동안 지금 밀려있는 수요들 이런 생각을 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 그런 얘기 한 거죠 물론 이제 더 크게 봤을 때 중국에서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비중 같은 거는 받으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엔비디아 주변에 반도체 주식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버코어 ISI에서는 AI 붐 그리고 엔비디아의 위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주가 강세 전망을 약화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이 좀 자꾸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가 글로벌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서구 중심으로 좀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근데 여러분 이거 항상 이제 대중 기술 제재 그 다음에 무역 규제 이런 거 보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실무자는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잘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시장에 많이 지금 못 팔고 제품 수출 못하고 공장 못 짓고 기술 수출 못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매출이 줄어들어서 소외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중국에 중국과 거래하고 기술도 수출하고 물건도 계속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중국에서 최첨단 제품 생산하고 이러면 결국 중국이 시간이 문제일 뿐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따라잡히면 나라잡히면 중국 애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하고 글로벌 시장을 더 많이 잠식하고 중국 애들이 넘버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안방까지도 내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어느 게 더 큰 건지는 정확한 계산은 어렵겠지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중국이 계속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만 놓고 보시죠 중국과 계속 이제 크게 기술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좁혀지지 않는다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빠르게 쫓아올 수도 있고 저를 넘어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거는 미국 애들도 봤을 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은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글로벌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원천기술, 특화 같은 건 미국 쪽에 몰려있고 제조 부분을 원래 일본에 맡겨서 하다가 일본 애들이 좀 맛이 가면서 한국과 대만이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중국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애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을 훔쳐가고 베끼고 이런 것도 잘하니까 금세 쫓아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도 돼요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 전기차 마찬가지고요 놔두면 중국 애들이 계속 발전 못하고 우리랑 항상 기술격차가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기술격차가 계속 유지된다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나 AI뿐만 아니라 기술이 계속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 괜찮다 그러면 계속 거래해야지 중국이랑 왜 중국을 배제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중국도 무빙한다는 거 중국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 부분 같이 보셔야 된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AI 또는 반도체 칩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그런 특정 기업의 매출,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중국이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이 패권국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단순히 뭐 무역 극장을 얼마 더 내고 특정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각에서는 이거를 체제의 문제로까지 연결시켜서 보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선거 앞두고 돈 좀 더 벌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그런 깊은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옐런이나 뭐 방중에서 잘 지내보자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 밑에 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본적인 그 전략, 미국의 전략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확실히 돌아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전략과 전술이 있다고 하잖아요 큰 목표가 있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한 세부 전술 같은 것들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당장은 농산물 더 팔고 싶죠 전략은 뭐 전략적으로는 당연히 중국을 배제하지만 농산물 더 팔려고 최대한 중국의 약점을 이용해서 농산물 더 팔려고 하고 미국 국채 더 사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전략적 의미에서 그래서 다시 뭐 좀 농산물 더 사주면 아 그래 농산물 더 사줬으니까 AI 칩 다 수출해 줄게 아니면 중요한 뭐 반도체 기술, AI 기술 뭐 다 허용해 줄게 이렇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큰 흐름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그 쉬운 일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니까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이 그런 이제 중국에 대한 전략적인 견제나 이런 게 아 그냥 뭐 바이든 정부 때 1, 2년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게 이제 그 전체의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일 뿐더러 개별 기업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시장은 파월과 중앙은행 중재들 발언을 좀 그럭저럭 넘겼어요 뭐 낙폭이 상당히 크진 않았고 낙상은 상승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니가 파월이 얼마나 떠들어봐야 이거 어쨌든 연착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착률 할 수 있으면 금리도 올려도 뭐 어쨌든 연착률인데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침체가 와서 금리를 내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정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파월 내용도 보면 앞에는 좀 이렇게 얘기했다가 뒤에도 약간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보면 확신한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대략 6월 FMC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내려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노동시장도 두단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럴지는 아직 자신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릴지 두 번 올릴지 아니면 정말로 세 번 올려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씩 더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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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